저희는 명동역 1번 출구 근처에서 브런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K4 민재기 김윤지라고 하고요 조금조그만 소품들 하나하나가 예전부터 모아왔던 것들인데 많은 사람과 즐기고 싶어서 가져가게 됐어요 린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고 거의 한 2년 동안 똑같은 리지드 상태를 연청이 될 때까지 입어본 적이 있었어요 데님 같은 경우는 매일 똑같이 365일을 입어도 질리지도 않고 레전더리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에어컨